오늘이 며칠입니까? 오늘이 15일인가요? 15일 맞아요? 엊그저께 13일라고 했으니까 지금 15일 이게 바른 게 15일 됐다는 거야? 아 어제는 안 발랐어요 오늘 안 발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발랐고 지금 15일 후? 응 응 이라니요? 네 지금 마데카스를 발랐어요 15일 최고 마데카스를 발랐습니까? 네 왜 발랐죠? 이제는 한번 좀 쉴려고? 딱 땡겨지는 거 같아가지고 피부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급이 납니까? 이렇게 처벌처벌 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네 옆에서 옆에 동료들이 보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그렇지 이정도면 뭐 피부병이나 엄청난 피부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좀 위에 좀 뒤져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요? 요 안쪽 좀 다른 것 좀 봅시다 아 싫어요 아따 비싸게 굴지 말고 싫어요 저쪽에 봅시다 그쪽에 사실 이게 더 심한 거 아닙니까? 네 여기까지 기름 티린 거 크 이건 안쪽인데 이게 너무 아파서 지금 안 바르고 마데카스로 발랐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바르고 나니까 아프다는 얘기죠? 네 그전에 별로 아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도 너무 처벌처벌한 거 아닙니까? 아니 껍데기 한번 싹 빗겨줬는데 네 빗겨주고 나서 바르니까 너무너무 따가워서 상처 났을 때는 좀 쉬는 게 좋은 거 같은데 나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나도 모르지만 이 진물난 거 아닌가? 네 진물났어요 이럴 때는 이제 좀 다른 연고랑 아 마데카스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이거 이게 살면 이게 정말 기름 튀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기름이 기름이 방울방울이 그대로 파편튀김식으로 파편이 기름 그것이 자국이 그대로 해가지고 그 속에까지 이제 먹었을 텐데 화상이죠 화상 네 한마디로 살을 튀긴 건데 이게 몇 년 된거죠? 이게 한 7년 됐어요 7년 동안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이 왼 남자가 말이지 사다가 났는데 본인이 쓰려고 그걸 갖다가 살짝 갖다가 이렇게 지금 처발 처발한 거죠? 네 그래갖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? 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유튜브 얼굴에 막 바르고 얼굴도 지금 이런 모양이죠? 요거보다 좀 덜해요 요거보다 지났습니까? 얼굴은? 네 너무 이렇게 처발 처발하고 그러면 내가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싹 갔다가 말이죠 내가 며칠 못 본 사이에 열심히 열심히 발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루에 다섯 번 바른거에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만 끊고 네 다른 걸 뭐할 때도 피부를 진정시키고 네 그 다음에 진행사항 보고 뭐 그걸 바라든지 이제 스키니하면 뭐야 세럼 세럼 바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서 까맣게 됐던 점은 없어진 정확히는 모르죠 아직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고 자 이제 이거는 손 안쪽이고 이쪽에 다시 손등을 봅시다 여기 이제 좀 덜 했던 건데 아니 이렇게 숫자가 적은거죠? 기름 튀긴 숫자가 이거 크게 튀기고 저거는 잔출이 튀긴거에요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튀긴거죠 생선 튀길 때 네 할 때 보면은 막 손에 튀기면 뜨거 하고 그러는데 짭쌓게 그 기름 올라오는 걸 피해야지 보고 이 갖다 대고 손을 그대로 갖다 대고 막 생선만 열심히 만지다보니까 이렇게 다 튀긴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될지 몰랐지요 딱 집어넣고 손을 딱 빼야됩니다 지글지글 장갑 끼고 해야됩니다 장갑은 당연히 면 장갑 끼고 그쵸 그건 안전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선을 투하 막 기름 튀긴다 나도 안전할 때 손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튼 생선선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여튼 뒤쪽은 아까보듯이 요쪽은 심각하고 심각하고 같은 날 바른거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바른거에요 손등은 손등은 지금 좀 아니 그리고 손등은 이게 두터워서는지 몰라도 아픈지 모르고 했는데 안쪽은 안쪽은 살이 연해서는지 너무너무 아픈거에요 도포한 면적이 넓어요 도포한 면적이 넓어요 넓고 또 튀긴 것들이 너무 많고 여기는 점은 컸지만 몇 개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손등은 아무래도 햇빛에 노출되고 그래서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할 수도 있고 감각이 좀 그리고 뭔가 바르거나 손 씻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감염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부위인데 내가 봐서는 조금 이쪽에 손가락 쪽 이쪽으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없어졌어 없어졌어 까맣게 여기 여기 까맣던게 요게 없어지고 안쪽에 빨간 것도 이제 좀 이제 지금 어떻게 컸을 발랐다고 그랬어요? 네 그래서 좀 진정을 하고 이제 몸에서 면역체계가 잘 형성되었으면 이제 그 이겨내겠지 이런 거를 근데 피부가 안 좋거나 또 반응이 심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심하게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? 제가 하루에 네다섯 번 발랐으니까 네다섯 번? 하루에 한 두세 번만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한 번 바르고 안 발랐잖아요 네 안 발라서 그냥 아무 표시도 없고 상황이 없어요 표시도 없어요 나도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간 얼굴은 요거보다 조금 낫다는 거 네 얼굴은 좀 까매졌어요 얼굴은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델률을 못 주니까 못 찍는 거고 네 손은 겨우 이제 1억을 주시면 1억? 네 그럴 때는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1억 주면 다른 사람 소비해야지 왜 뭐 이런 아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? 아닙니다 네 그런가요?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15일 됐고 네 15일 됐어요 언제까지 바를 겁니까? 나을 때까지? 이거 짝증이 뒤에서 나오면 그때 보고서 많이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죠 일단은 상처 났을 때는 바르지 않는 걸로 네 고생 많습니다 네 예뻐지기 힘듭니다 내가 쓰려고 사온 걸 갖다가 훔쳐서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? 훔친 건 아니죠 있는 거 쓴 거지 있는 걸 설정한 거죠 네 그 주인의 허락 없으면 훔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발은 안 할게요 사진은 동영상 찍도록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하나 더 왔어요 맞아요 네 미국에서 보내온 거 받아놨는데 내가 개봉을 못한 시간이 좀 그래서 요거 찍고 며칠 있으면 개봉하고 그거는 바로 내가 이제 쓴 걸 해보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음? 지금 이 손과 내 손은 또 다르죠? 나는 또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새카맞고 난 원래 하얀 손인데 이렇게 하얀 손인데 이렇게 이렇게 망가졌군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어? 이 묵줄은 뭡니까? 아 제가 늘 지니고 있는 건데 이거 오른손에 있는데 동영상 찍을때면 N손으로 오는거죠? 아니 원래 N손이 있는 건데요 네 원래 있는건데 요 손이 아파가지고 혹시 저기 마데카선 묻을까봐 이 옆손은 오른쪽 손으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이 묵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손이 더 잘날거니까 아니요 아니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슨 내가 또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응? 그래 아저씨 몸에 지니는걸 아저씨라니요 이 사람이 진짜 모델료 없는 줄 아세요 그렇게 반발하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? 그 돈이 그 돈인데 쓰는 사람이 다르겠죠 네 그렇죠 또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행히 오늘 개그는 해석합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